안녕하세요.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여덟 번째 책이죠.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엄마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빨고 나서 아이들에게 빨 것 좀 찾아와 했는데 아이들의 소문을 듣고 동물과 물건과 모두 다 도망가는 것까지 봤어요. 이제 아이들은 어떡하죠? 엄마가 빨 것 찾아오라고 했는데 자, 모두 모두 도망가고 있는 너무너무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그림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꼼짝마! 갑자기 숨이 막히고 마술에 걸린 듯 온몸이 떨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모두 한꺼번에 빨래통에 몰아넣고 눈 깜짝할 사이에 빨아버렸습니다. 엄마 보세요. 팔을 둥둥 걷어붙이고 네, 억센 팔로 꼼짝마!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가던 동물들 다 생각났죠?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닭, 그리고 개구리도 있었고요. 우산, 신발, 그 물건들과 동물들이 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이들도 엄마가 빨 거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동물들하고 물건들하고 같이 도망가고 있었나봐요. 그렇죠? 읍! 이렇게 됐네요. 엄마가 꼼짝마! 하니까 읍!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이 모두를 다 빨래통에 넣고 금방 빨아버렸어요. 어떻게 표현했나요?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하다는 건 선생님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있고 이렇게 한번 감았다 뜨는 이 사이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었어? 이렇게 빨리 먹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시험이 너무 쉬워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풀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눈 깜짝할 사이 또는 눈 깜짝할 새 라고 사이를 줄여서 새 라고 쓰기도 하고요. 깜짝 대신에 깜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엄마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빨래통에 넣고 다 빨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졌을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빨래할 것이 필요해졌을까요? 어머! 빨랫줄 보세요. 엄마 아까 아침부터 커튼, 이불, 베개닛 뭐 다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래한 것이 너무 많아서 빨랫줄을 이렇게 숲속에 나무에다가 빨랫줄을 쳐야 하네요. 엄마는 매일매일 이렇게 빨래를 하는 게 진짜 재미있나 봅니다. 빨래가 끝나자 엄마는 뜰에 있는 나무에 줄을 메었습니다. 뜰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뜰넘어 숲에 있는 나무에도 줄을 메었습니다. 줄 마다 가득가득 빨래를 널었습니다. 고양이도, 개도, 닭도, 소시지도, 구두도, 슬리퍼도 모두 집게로 꽂아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자, 널다 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빨래하면 옷도 이불도 다 젖어 있어요. 그죠? 물기가 있죠? 그 물기를 말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빨랫줄이나 빨래건조대 같은 곳에 빨래한 것을 이렇게 걸쳐 놓는 것, 잘 마르도록 걸쳐 놓는 것을 널다 라는 동사를 씁니다. 빨래 말고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건조기를 많이 쓰면서 빨래 널다 이 동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기도 했죠. 근데 매일매일 빨래를 하는데 매일매일 새로 줄을 메나봐요. 그냥 메놔도 될 것 같은데. 자, 빨래가 끝나자. 엄마는 뜰에 있는 나무, 뜰 하면 정원하고 비슷해요. 뜰에 있는 나무에 줄을 메고, 또 뜰 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뜰 넘어, 뜰을 넘어가서 조금 뜰 멀리에 있는 숲에 있는 나무에도 줄을 메었습니다. 줄 마다 가득가득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렇게 빨래를 넣는 거예요. 고양이도, 개도, 닭도, 소시지도, 구두도, 슬리퍼도 모두 집게로 꽂아 빨래줄에 널었습니다. 빨래 보세요. 온 숲에 엄마가 한 빨래로 가득합니다. 엄마는 기분이 좋아서 말했습니다. 아, 빨래를 널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구나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빨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빨래가 되어 있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득, 숲속 가득한 빨래줄에서 여러분, 뭐뭐 찾을 수 있어요. 엄마가 뭐뭐 빨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가방 있고요. 네, 가방도 많네요. 빗자루도 있고, 모자도 있고요. 치마, 그리고 시계, 배드민턴체인가요? 벨트, 네, 근데 엄마가 강아지랑도 다 빨았다고 했는데, 모자, 네, 뭐 이런 옷들 종류가 많이 있네요. 어쨌든 엄마는 이렇게 빨래 다 널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이 아주 다 시원하게 나간 느낌이다. 그럴 때 후련하다 쓸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빨래줄이 더 있었네요. 보니까 장갑, 장갑, 네, 장갑, 주전자, 가위, 네, 신발, 어, 여기 쥐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빨래줄에 널었네요. 네, 여기 인형도 있습니다. 아, 강아지 여기 있고, 닭도 있어요. 고양이를 못 찾겠네요. 여러분, 고양이 찾았어요? 음, 이렇게 여러 개구리, 네, 오리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빨래를 가득 해가지고, 이 숲속 가득 엄마가 한 빨래로 가득 찼어요. 네, 빨래줄에 빨래를 다 널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런 옷만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동물들도 다 빨래를 하네요. 자기 아이들도 빨아서 이렇게 널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 마침 저쪽 하늘에서 천둥, 번개, 도깨비를 태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게 뭐지? 구름아, 구름아, 번개 구름아, 저기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은방망이, 금방망이가 있을지도 몰라. 자, 천둥, 번개, 도깨비는 구름을 운전해서 전속력으로 빨래에 다가갔습니다. 자, 천둥, 번개, 도깨비가 있는데요. 그 도깨비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구름을 타고 밑에를 내려보니까 뭐가 알록달록한 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아, 구름아, 번개 구름아, 저기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은방망이, 금방망이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 천둥, 번개, 도깨비는 은방망이, 금방망이를 찾으려고 이 빨래줄 쪽으로 내려옵니다. 빨래로 내려옵니다. 천둥, 번개, 도깨비는 구름을 운전해서 전속력으로 빨래에 다가갔습니다. 전속력이 뭐예요? 전속력. 제일 빠른 속도, 제일 빠르게, 천천히 아니고, 조금 빨리 아니고, 빨리 갈 수 있는 만큼 제일 빨리. 그게 전속력입니다. 전속력 소리 납니다. 전속력으로 빨래에 다가갔습니다. 자, 이 도깨비가 천둥, 번개, 도깨비고요. 천둥은 콩콩 이렇게 하늘에 울리는 소리고, 번개는 번쩍번쩍하는 빛이죠. 천둥, 번개, 도깨비니까 이 도깨비가 다닐 때 천둥, 번개가 칠까요? 천둥과 번개는 치다 동사 씁니다. 천둥이 치다, 번개가 치다 하는데요. 천둥, 번개가 칠까요? 도깨비가 다가오면 일단 도깨비는 왜 빨래줄 쪽으로 내려와요? 금방망이, 은방망이가 있을지도 몰라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 여기 있네요. 이 아이가 천둥, 번개, 도깨비인 모양이에요. 천둥, 번개, 도깨비니까 구름이 흰 구름이 아니라 좀 까만 구름이겠죠. 우리 검은 구름, 먹구름에서 비가 오잖아요. 자, 천둥, 번개, 도깨비가 구름을 타고 빨래줄 쪽으로 전속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깜깜해지자 엄마는 허겁지겁 빨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갑자기 번쩍,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울렸습니다. 자, 허겁지겁 하면 굉장히 서두르는 모양,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왜냐하면 깨끗하게 빨아놓은 빨래가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다 걷어서 막 안으로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천둥, 번개, 도깨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번쩍 번개도 치고 우르릉, 쾅쾅 천둥도 칩니다. 네, 천둥이 치다, 천둥이 울리다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치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천둥, 번개가 갑자기 치고 이 도깨비가 다가오니까 엄마가 빨아놓은 빨래가 다 젖을까봐 빨래를 급하게 걷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엄마는 달리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이 구름에서 이게 번쩍 하는 게 번개고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우르릉, 쾅쾅 하고 천둥도 칩니다. 천둥, 번개, 도깨비가 가까이 와서 그렇겠죠. 엄마는 이제 하루 종일 빨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천둥, 번개, 도깨비 때문에 다 젖게 생겼네요.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엄마가 화가 나서 천둥, 번개, 도깨비를 혼낼까요? 아니면 천둥, 번개, 도깨비가 엄마에게 금방망이, 은방망이 있어요? 물어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 궁금한데 조금 참아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하고 다음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안녕! 어, 나는 한국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취업 정보 어디에 있어요? 네이버 카페 한국어 놀이터 하니재미로 오세요. 안녕! 안녕